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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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략 가게 해다 갔더니 만약에 제가 딱 그 구청에 여권을 딱 이렇게 시켜야 되니까 역시 여권을 급하세 콜라 하는거에요.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고 잘 나오십니까. 또 판소 없고 이제 그 집안에 저희 조아카 시대가 보고 그래요. 조아카 그녀 하나도 정원에 그만두고 주시겠냐고 이 시기 때문에 세브라스에 입었는데 아침에 추운 상태거든요.